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9399번호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예술인 아파트 20평, 24평을 1억 미만으로 갭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어떤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안산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포동에 위치한 예술인 아파트입니다. 1억 원 미만의 갭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지역의 지금 중앙역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 중앙역의 현재 지금 수인분당선과 4호선 중앙역, 4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안산선, 신안산선이 중앙역을 거쳐 성포, 성포역에 이르는 라인으로 지금 개발 오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중앙역 그리고 위쪽으로 성포예술공원 쪽으로 성포역이 향후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예술인 아파트, 예술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앞쪽으로는 중앙역 그리고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상권이 뒤쪽으로는 향후 앞으로 생길 성포역이 들어오는 가운데 안쪽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교통적인 그리고 상권, 학군적인 입지에서는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앞쪽 옆으로는 지금 노적공원이 있고 여러 공원들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주하시거나 실거주하시는 데는 굉장히 쾌적하고 편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 성포동 예술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 1억 이내의 투자로 1억 이내의 투자로 오래된 재건축의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전망에 대해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단 이 물건에 있어서 좀 더 체크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00세대 아파트고요. 그리고 21년도, 85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38년차,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용이한 아파트입니다. 단 걸리는 게 용적률이 200%대가 넘는 아파트로서 재건축의 사업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물음표도 그릴 수가 있는데요. 단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30평대 아파트 현재 지금 21평부터 34평대까지 지금 평수를 보게 되면 20평이나 24평대 아파트, 21평 같은 경우는 3세대밖에 없고요. 24평 아파트, 지금 보시는 대로 210세대, 117세대, 보시는 대로 가격대가 매매가가 지금 3억대, 3억 4천에서 3억 3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입니다. 호가는 더 올라갔다 봐야지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전세 대비해서 갭 투자금의 1억 이내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거의 지금 2억 정도까지 갭이 벌어져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1억 이내에의 물건이 있다고 하면 소액의 투자로 인해서 가능한 어떤 덤더 어드벤티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본 아파트, 말씀드린 대로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좋고 하지만 재건축에 있어서의 진행 속도, 과연 가능할까라고 가장 중요하겠죠. 본 주변에,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에 지금 평당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33평대 아파트가, 예술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4평으로 가볼까요? 1,417만 원이고요. 주변에, 주변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 거의 한 2,800대에서 2,600대, 3,000만 원이 지금 가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주공 아파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에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3,000, 4,000대가 올라가 있고요. 지금 2,900대, 3,000대 올라가 있습니다. 재건축의 속도가 빠를수록 전반적으로 가격은 비싸다. 그러면 성포예술인 아파트는 왜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거의 한 50여 명분이 현재 이 사이트를 보고 계시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중순경에 안전진단이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등급을, 등급을 재건축이 용이한 D등급 이하가 나온 게 아니라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불가하다는 안전진단을 판단을 받고 현재로서는 재지금 실행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현 정부가 재건축을 완화한다고 했으니까 등등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본아파트에 있어서 제가 투자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불과 얼마 안 됐죠. 2022년도 4월 5일 날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에 재건축,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등급이, C등급이 나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전수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전수조사. 재건축에 있어서 등급을 매기는 데서 강화됐는데, 구조 안정성에 대해서 강화를 시킨 시점이 언제냐면 2018년도 3월입니다. 2018년도 3월 이후에 안전진단에 실시를 해서 C등급이 나와 있는 아파트들을 다 올려라, 국토부로. 거기서 다시 판단을 하겠다라고 현재 재건축에 대한 완화 규정의 카드를 만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1억 미만 대의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를 하셔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장중장기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호재를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뭐냐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실거주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갭 차이가 오래될수록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적인 어떤 계획이 어떻게 세워질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위치한 아파트였는데요. 위치상으로는 여러 가지로 주변의 학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실거주하기에는 참 좋은 아파트입니다. 다만 이제 내가 갭 투자, 투자 목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명확한 해답이 보인다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조금 더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조금 긴 시간을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진단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의 자금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진행 상황들 한번 계속해서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